광주 광산구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도산동과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송정 1, 2동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접수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산구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으신 이도 있습니다.